웹 스퀘어, 킥 가이드입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의 유지 윈도우 스크롤 버튼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현재 열려있는 윈도우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을 툴바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유지 윈도우 스크롤 버튼 속성을 트루로 설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 컴포넌트입니다. 상단의 트리거 버튼은 온 클릭 이벤트 발생 시 5개의 윈도우를 생성합니다. 화면에서 트리거 버튼을 클릭합니다. 우측 상단에 툴바가 표시됩니다. 툴바의 갓 버튼을 클릭하여 윈도우를 선택하거나 정렬하고 닫을 수 있습니다.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유지 윈도우 스크롤 버튼을 트루로 설정해 보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툴바 마지막에 추가로 버튼이 하나 더 표시됩니다. 현재 윈도우들을 목록으로 표시하는 버튼입니다. 윈도우 목록에는 해당 윈도우를 닫을 수 있는 버튼도 함께 표시됩니다. 단 2021년 8월 엔진 이후부터 윈도우 닫기 버튼이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키카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